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상적인 사물이나 음식들이 꿈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각각은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그 특유의 겹겹이 쌓인 구조와 강한 향 때문에 여러 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에서 양파가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상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양파는 꿈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 여러 겹의 껍질을 가진 식물로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복잡하고 다층적임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양파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감추고 있거나 처리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나 갈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나 기억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는 자라면서 여러 겹의 껍질을 형성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장과정이나 삶의 변화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양파가 등장하는 것은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깔끔하게 벗기거나 잘라내는 모습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양파는 그 특유의 강한 향과 눈물을 자아내는 성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꿈에서 양파를 다룬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자르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 이는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때로는 꿈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단순히 일상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양파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그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나 소소한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꿈은 단순히 일상에서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숨겨진 속살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양파는 숨겨진 진실이나 비밀이 드러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꿈에서 양파를 벗기거나 다루는 모습은 숨겨져 있던 진실이나 비밀이 드러나거나 어떤 문제나 상황이 표면으로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비밀이나 감추어진 문제들이 해결될 시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는 꿈은 감정적인 소화 또는 내면의 감정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강한 맛과 향은 때로는 불쾌하거나 자극적일 수 있는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현재 감추고 있던 감정이나 문제를 직면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양파를 썰거나 자르는 꿈은 어떤 문제나 감정을 처리하거나 정리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깔끔하게 써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를 자르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까는 꿈은 억눌려있던 감정이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려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서 감정적으로 눈물이 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감정이나 과거에 상처가 드러나거나 치유되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내면에서 중요한 감정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가 많아지는 꿈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거나 내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파가 많아지면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꿈꾸는 사람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버리는 꿈은 과거의 감정이나 문제를 처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양파를 버리는 것은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과거의 아픔이나 미련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파가 썩거나 상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적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양파는 그 감정이나 상황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얽혀서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었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양파를 선물 받는 꿈 자금난이 해소되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양파를 주는 꿈 양파를 주는 꿈은 본인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꿈이며 좋은 기회는 누군가가 갖게 되는 꿈입니다. 많은 양의 양파를 얻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양파를 건네주는 꿈 건강이나 기력이 나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양파를 보는 꿈 능력을 인정받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썩은 양파를 보는 꿈의 몸 안 좋은 꿈으로 많은 손실과 금전 손해를 볼 수 있는 꿈입니다. 양파가 썩은 꿈 재산을 잃게 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파로 요리를 해먹는 꿈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파를 구매하는 꿈 시장이나 마트에서 양파를 구매하는 꿈은 본인의 지위가 상승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꿈입니다. 양파를 구입하는 꿈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가 상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까는 꿈의 몸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꿈입니다. 양파를 먹는 꿈 양파를 먹는 꿈은 좋은 길몽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상승하여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하는 일에 행운이 따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양파를 손질하는 꿈 자금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파를 쳐다보는 꿈 큰 시련을 만나게 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캐는 꿈 양파를 캐는 꿈은 안 좋은 흉몽으로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꿈입니다. 양파를 파는 꿈 번창, 이익, 행운이 따르는 꿈으로 사업가라면 번창하여 많은 금전 이득을 볼 수 있는 꿈입니다. 양파를 판매하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을 하고 재물이 모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파망에 양파를 담는 꿈 실현이나 실패를 겪은 후에 큰 교훈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파밭에 양파를 심는 꿈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양파밭에서 양파를 캐내는 꿈 동료나 지인 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다란 양파를 보는 꿈 막혔던 일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아서 안정을 되찾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큰 양파를 보는 꿈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꿈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꿈입니다. 합법 자 하 하 하 하 하